사랑의 창조주께서 사랑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초부터 복되게 하시 거룩한 안식이 지쳐서 심이 필요하 우리 모두에게 하루 쉬며 정을 나누는 재칠이란 시기 우리에게 나쁜 것은 어떤 것도 명령하시지 지치지 않고 쉽게 명예인 모든 약속 우리를 자유케 하네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랑이란 시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원을 확신 감격하여 진정한 깊은 자녀들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날 새하늘 새하늘 새 땅에서도 선물로 주신 날 영원토록 기쁨이 되는 거룩한 안식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태촌 잊지 내 사랑의 하나님 아멘